리조트 투표지를 투입을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죠. 이게 이제 선관위 작품 전시의 투의 주제입니다. 리조트 투표지를 어떻게 했느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여러 마리의 토끼를 그대로 다 풀어놔가지고 토끼가 여기저기 막 뛰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게 한다 이야기죠. 그러나 그냥 리조트 투표지 투입의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발각된 것은. 발각되지 않은 것이 또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백양백태입니다. 각양각시의 천차만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리조트 표지인데 쑤셔박는 쑤셔넣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해서 3구 대선은 326만 표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총 조작률은 20% 그리고 326만 표 중에 10%를 바로 326만 표의 10%를 이재명 후보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한테 빼앗는 그런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조트 표지를 투입하는데요. 위조트 표지 투입이라는 방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고 이번 3구 대선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 같은 대규모의 위조트 표지 투입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상당 부분 개입한 그런 선거다. 그러면 지난 공직선거에서도 아주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 같은 거 열 필요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어제 9시 한 것은 바로 선관위 작품 전시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1도 초점을 맞춘 것이 위조주 투입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다음에 전산조작은 또 별도로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어제에 이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측정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cctv도 가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정자를 써 가지고 숫자 세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방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 수에는 실물로 된 투표인 맹부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맹부가 없는 거죠. 모두 다 전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이 일어난 겁니다. 명부 없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몇 명을 했는데 투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 컴퓨터만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걸어 가지고 조사권을 발동해서 죄를 매기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퍼갑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폼 잡고 다니지만 선관위가 슈퍼갑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소리를 안 내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폼 잡는 국회의원들 다 뭡니까? 이렇게 선거를 훔쳐 가지고 입법 권력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국민들은 표를 안 줬는데 전산 조작을 통해 이렇게 국회의원이 단순히 안 큽니다. 이 보시면 이제 서초동의 투표소 cctv 두 대를 모두 청테이프로 막아버렸습니다. 대리투표 증거인멸과 사전투표 이런 수를 못 세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cctv가 촬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1인 2표 형사라든지 이런 중복투표 같은 것을 cctv를 가지고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다음 또 한 번 보시죠. 이게 다 이제 위조투표지 투입을 늘리려고 하는 조치죠. 투표지를 이렇게 보관한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 5만여 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cctv는 종이를 가려 있습니다. 이게 부천일 겁니다. 이렇게 다 가려놓은 겁니다. 부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3항은 우편투표함 사전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계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원천적으로 부정을 막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당일 투표, 현장투표, 현장개표, 수개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를 막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범죄 행각을 못 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전투표함이 왜 cctv는 종이로 가려져 있고 사무국장실에 있습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cctv는 또 없는 사무국장방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봉투만 열어서 교체하면 되는 이런 투표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봉인지가 아무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떼다 붙었다 하더라도 표시가 안 나니까 워드마크가 표시가 안 나니까 이걸 바로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발각된 것이 이 정도니까 발각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는가 이렇게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크게 문제가 3구 대선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투표지 봉인지 문제지 않습니까? 봉인지가 전혀 표시가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두고 선관위는 특수봉인지라고 하죠. 원래 봉인지는 이렇게 표시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떼고 나면 워터마크라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것은 떼도 나도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떼고 나더라도. 또 이런 것이 증거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봉인지 1일차 사전투표함에 2일차 사전투표함에는 서울시 성동구 투표함에는 1인 서명임 투표함을 바꾸치게 한 사람이 3인분 사인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투표함을 개표하면 안 되는데 개표를 했습니다. 사인을 지 마음대로 혼자 다 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3구 대선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목표 득표수가 정해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또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위조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작품 전시회 이틀째 2번은 바로 위조투표지 투입이라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백양백태 각양각색 천차만별 그리고 수많은 토끼를 그냥 다 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 정도로 돈 가능한 모든 방법이 다 사용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방법을 애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또 이 개표일 3월 9일 날 그 개표일 3월 9일과 3월 10일 날 그래서 이제 개표기에는 투표지 분류기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있으면 투표지 분류기를 제외하는 컴퓨터가 있죠. 그 컴퓨터는 외부하고 통신망으로 연결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선관위층은 굳고 연결이 안 됐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런 선거 문제를 다루어오신 분들은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브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무효표가 한번 보시죠. 무효표가 다 이재명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표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무효표가 많았죠. 그리고 또 도장이 절반 밖에 찍히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호소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기표가 없는 경우가 이재명표로 다 분류가 되는 겁니다. 창원시 진해구 개표장입니다. 진해 문화센터 체육관. 이 같은 현상은 언제 발생을 했습니까 4.15 총선 당시에 정진석 그런 후보와 박소연 현재 청와대 소통수석이 맞붙었던 부여에서도 일어났죠. 다행히 부여 체육관에서 그 현장을 방문한 개표 참관인이 항의하면서 원래 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정진석 후보의 표를 빼앗는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개표 참관인이 항의를 하니까 투표 개표 사무요원으로 하여금 개표 상황표를 찍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경찰에서 다 이제 조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임의로 뭐죠 투표지 분류기를 다시 리셋해버린 거죠 리셋하게 되면 그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 프로그램이 아마 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서울 신천동에 아무 도장이 없는 투표제가 100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다음 또 있죠 이 경우도 또 뭡니까 이런 아무 도장이 없는 투표지들은 각 개표소에서 꼭 이재명표로 분류되어 조작됩니다 무효표가 이재명에 섞여 있습니다 100장당 한 장씩 무효표가 찍게 되러 개표기가 조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앞으로 검정을 필요로 하죠 검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의욕이 지금 제기되는 겁니다 무효표가 이재명표로 분류가 계속되는 겁니다 대구입니다 아무 표시가 없는 도장이 없는 투표지는 모두 이재명표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효표인데 이재명으로 다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그런 개숙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4.15 총선 당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제 공직선거가 치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3구 대선의 진실성을 분명히 밝히고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목표도 있지만 바로 다음 달에 치루지게 되는 2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부분을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또다시 조작선거가 일어났던 그런 의욕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투표지는 부정선거를 판매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투표지의 재질 같은 거지 않습니까 구격 재질 무게 4.15 총선에서 또 대법관들이 무게 재는 것을 굉장히 방해했지 않습니까 무게 재질 구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15 총선에서 또 사전투표함을 깠는데 인쇄된 것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 인쇄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어디였습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프린터되는 것은 좌우 여백의 0.5cm가 전혀 인쇄가 되지 프린트가 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죠 롤라가 지나가는 영역이니까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그런 종류의 사전투표지가 4.15 총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트로 출력된 게 아니고 인쇄소에서 인쇄해 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 이후에 종이를 자르는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좌우 여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종입니다 종이 색깔이 다른 거 아닙니까 색깔이 종이 색깔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선관위의 해명은 사전선거 투표지가 햇볕에 닿아서 노랗게 변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색깔이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다르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강릉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고 인천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한두 군데에서 발각됐으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여기 누런 가짜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오래된 종이를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관하고 있던 종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송파개표소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흰색 종이를 써야 되고 보궐선거 보궐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스카이 글레이를 사용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흰색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했던 대구 중남구에서도 스카이 글레이색이 돼야 되는데 옅은 초록색 종이가 투표지가 출토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가 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위조투표지 투입의 정황이나 증거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햇볕을 쬐면 누렇게 된다고 하여 확인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햇볕째 일주일째 쬐어본 롤용지 영수증인데 색깔이 누렇게 변하지 않음 흰색 그대로임 어떤 분이 그것을 실험했는 모양이죠 종이를 햇볕째 일주일간 쬐도 변하게 없다 롤용지와 똑같은 용절성인 거니까 송파개표소에서는 이렇게 누런 게 나온 겁니다 사전 선거 투표지에 햇볕째 닿아서 노랗게 변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 조작 투표지 그게 이제 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실시됐던 예를 들면 경기도 안성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 그다음에 또 대구시 중남구 이런 데서 이제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기대를 모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한 대구 중남구에서는 이제 법원에 신청한 투표함과 일체에 대한 정거보전 신청이 정적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 진짜 정거보전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윤용진 변호사입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지역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투표함을 인수하는 과정을 보는데 이게 아마 관외사전투표일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한번 보시죠 색이 완전히 다른 게 나온 겁니다 색이 회색을 써야 되는 것이다 보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은 스카이그레이를 쌓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겁니다 여튼 초록색이 나온 겁니다 박사 하나를 이런데 이런 겁니다 박사 하나가 이 정도면 다른 박사는 어떻겠냐 이야기죠 박사 하나를 그냥 임의로 선택해서 윤용진 변호사가 열었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연두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연두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정황이나 증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확정된 여부는 검찰 수사를 거쳐야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흰색을 써야 되는데 누른색의 종이를 단 투표용지가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만일 그것이 당일 투표지라고 하면 그것은 인쇄소에서 얼마나 품질을 엄격하게 했습니까 그것이 롤 용지를 사용한 사전 투표지라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한 분이 증명했지 않습니까 햇볕에 6일 동안 째도 신색이 누른색이 안 된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했던 대구 중남구는 통계를 보면 관외 사전 투표에서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관외 사전 투표에서 현장에 도태우 후보의 표가 적고 다른 사람은 3배까지 늘어난 사람이 있는 거죠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런데 그 지역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신권 다발처럼 팍팍한 게 나온 거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게 어떻게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입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투표함을 법원의 정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지입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투표함입니까 재금표의 경험이 많은 그런 권호영 변호사는 딱 보자마자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입니까 이걸 누가 투표자 볼 수 있겠습니까 투표함에 들어가면 투표함 자체가 하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구겨지죠 그래서 중앙만 좀 이렇게 좁고 나머지는 부풀음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셨죠 이런 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그 본년의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임무를 다 망각하고 입을 다무는 거죠 언론사에 계신 분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자식들을 생각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투표지냐 이야기죠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모체에서 대량으로 이게 또 이게 뭡니까 이게 qr코드가 있는 걸 봐가지고 이게 사전투표 용지거든요 사전투표지거든요 도장이 찍혔으니까 사전투표 용지가 아니고 사전투표지죠 이거 다 인쇄 쓰는 겁니다 도장을 엉망진창인 거죠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 도체에서 원하는 만큼 매수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그냥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3구 대선은 사유권 총선과 굉장히 달랐던 것은 정말 이번에 아마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큰 기대를 거졌던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 때문에 조작이 너무 쉽다는 거 하나하고 그게 방심을 한 거죠 나머지 하나는 확진자 수를 계속해서 관리했다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가 100만 이상 정도 이렇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확진자 사전투표와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 그 확진자 사전투표와 확진자 당일 투표를 아마도 이분들이 대목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대목이라는 표현 아시죠 옛날에는 물자가 다 귀했기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게 대목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큰 한몫 잡는 기회라는 것이죠 확진자 사전투표하고 확진자 당일 투표 여기서 크게 어떻게 한번 그런 표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쇼핑백을 쓴 거 아닙니까 쇼핑백에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선거를 직접 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진자 사전투표 3월 5일이 참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으면 그냥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을 겁니다 거기서 많은 표를 한꺼번에 가지는 그런 계획들이 아마 무산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렇게 당연히 투표함에 투표자가 직접 투표해야 되는 이렇게 간접 투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고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표를 집어넣는 거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걸 저는 봅니다 이건 직접 투표를 위반한 거죠 투표지를 쇼핑백과 비닐백에 담아서 옮기는 나라 세상 전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제 퇴직했지만 김세환 씨가 사무총장으로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했지 않습니까 확진자용 투표함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여러분들 확진자용 투표함 언제 썼습니까 3월 9일 날 당일 투표에서는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는 투표함 썼죠 투표함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접 투표를 한 겁니다 공상당 투표를 한 거죠 나중에 다 감방 가야 될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부끄러운 부모가 되겠죠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반은 이게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죠 바구니 비닐 플라스틱 바구니에 집어넣도록 한 겁니다 비밀 투표가 완전히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의 노정희 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왜 물러나지 않겠냐 이야기죠 이 뭐 쓰레기 박스에 또 투표제를 넣게 하는 또 확진자용 예 확진자용이네 쓰레기 박스에 또 넣게 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기표 소용을 또 하나 만들었네요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딱 여러분 거기에서 3월 9일 날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59분짜리 동영상으로 방송했던 박주연 변호사 방송이 진실을 알리는데 크게 역할을 했죠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원 플러스 원 투표제 석 장이 나왔죠 확진자가 받은 투표 봉투 안에 본인이 기표할 수 있는 그런 투표 용지 한 장하고 이미 일본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투표제가 나온 거죠 이게 아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3구 대선에서 분수령을 가리는 3월 5일 날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의 주민센터에서 발견한 결정적인 그런 부정선거의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상황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답에 여러 가지가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조작이 안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조작이 된 거죠 정치를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까지 40%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옛날에 김경수 씨가 드로킹 김모 씨한테 부탁했지 않습니까 집권 마치는 날까지 40% 모든 게 다 거짓인 겁니다 이런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전직 기술 공무원 출신인 최중구 씨 최중구 님이 이런 도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친녀 성향의 그런 여론조사 회사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이게 지금 이제 2021년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022년도 3월 9일 당일 투표 날까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죠 그러면 이 아마 감색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44%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46.3%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56.2%까지 올라갔네요 가만히 있어 보시죠 52.6% 이게 푸른색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네요 2021년 12월에 47%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7.5%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밑에 노란색입니다 37.5% 39.7% 38% 그 다음에 39.7%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가는가 하니까 여기에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43.1% 여기 보시죠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회색입니다 43.1% 이재명 후보가 여기 나오네요 2020년 2월 28일 3월 1일 사이에 43.1%인데 갑자기 띕니다 5.6%가 띠가지고 52.6%가 됩니다 52.6%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극감하해가지고 39.1%로 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3월 4일 3월 5일 사전투표일 날 그게 3월 3일과 3월 4일이네요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39.5%에 43.1%로 뛰는 겁니다 43.1%로 39.5%에 49.4%에 1% 5.6%가 뛰는 겁니다 이재명이 3개월 동안 지지율 변화가 5.6%였는데 이틀 만에 지지율이 9.5%로 폭등한 것은 누가 믿겠는가 아주 잘잘수근 하셨네요 윤석열 후보는 44%에 43%를 유지했는데 당일 투표에서 56.2%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2021년 12월부터 사전투표일까지가 다 40%였는데 당일 투표에서 56.2% 나왔거든요 여론조사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자체를 그냥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2021년 12월 달부터 사전투표율까지 40%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당일 투표에서 56.2%가 나왔다 이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오냐 이야기죠 이재명 후보는 37.5%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30%를 유지하다가 2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39.5%였는데 갑자기 3월 1일에 46.3%를 올랐다 어떻게 5.6%가 옳으냐 이야기죠 그리고 사전투표 이재명 후보가 52.6% 또 사전투표율 9.5% 또 올랐네요 대단하네요 3월 1일부터 사전투표일까지 9.5%가 또 올랐네요 그 전부터 3월 1일까지 5.6% 올랐고 3개월 동안 이재명 지지율 변화는 고작 5.6%였는데 이틀 만에 지지율이 9.5% 폭동하면서 누가 믿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네 아주 참 황당한 그런 숫자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소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작품이죠 작품으로 만든 그런 전시회장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어제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날에는 권호영 변호사님이 또 출연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방송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보시고 지금 이제 공병호 tv에서 2천만 그런 부정성 근절 결집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직 전화 안 하신 분이 계시거나 또 주변에 동료하셔가지고 인터넷 전화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전화를 한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공tv.net 공tv.net 들어가시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tv.net도 방문을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언론에서 이런 선거 문제를 다루는 데가 전혀 없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겹치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줘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참 학력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이런 아주 명백한 그런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회가 침묵하는 것이 좀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구 대선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4.15 총선 이후에 긴가민가했던 그런 선거 부정 문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현실화됐구나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이렇게 자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발견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15 총선 이후에uters